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의정부 사폐산 능성 코스는 안골계곡 입구로 출발하여 원각사 입구까지이며 이동거리는 8.2km, 이동시간은 4시간, 난이도는 하위입니다. 출발은 안골계곡 입구에서 시작합니다. 출발은 안골계곡 입구에서 시작합니다. 안골계를 둘레길로 방향을 잡습니다. 고사목이 떨어지나 봅니다. 조심해야겠네요. 약수터가 있네요. 식수 보충하고 가세요. 안골융선에 올라섰습니다. 이제부터 오르고 또 오릅니다. 안골계곡 입구에서 시작합니다. 안골계곡 입구에서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위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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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팬 우선에 올라졌습니다. 4팬상과 갑바위가 보이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다 왔습니다. 힘내자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도봉산 완전체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원각사 방향으로 하산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원각사 방향으로 하산합니다. 원각사로 방향을 잡습니다. 바위에 동전도 붙여봅시다. 원각사 방향으로 하산합니다. 계곡의 물이 바짝 말라있네요. 원각사 방향으로 하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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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많을때는 멋진 퍼퍼인데 아쉽네요 그리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